지금 2, 3일 전에 영국에서 신종보원이주가 뉴베리언트 코로나 바이러스의 돌연변이주가 런던하고 남부, 동부에 출연했다고 합니다 여기 오른쪽 사진 보면 12월 20일에 런던하고 주변에 빨갛게 칠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돌연변이 바이러스가 출연해서 전염력이 70%까지 빨라졌다고 합니다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영국은 락다운을 11월에 걸고 줄었다가 지금 3단계 거리 두기 개편안을 만들어서 티어 1, 2, 3로 하다가 지금 런던 주변의 확산이 널면서 티어 4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봉쇄나 마찬가지인 단계를 만들어서 런던과 주변부의 동남부 지역을 봉쇄를 했었습니다 이동을 줄였죠 이 신종변이주는 VUI, Variant Investigation 2020-2012-01이라고 해서 이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에 17개 정도의 변이가 있고 알값을 0.4 정도 높인다고 합니다 그만큼 빨라진다는 얘기죠 단지 다만 전염력은 빨라졌지만 70%까지 치명적이거나 독성이 강해지거나 백신에 대한 내성은 없다고 합니다 백신을 무력화하지는 않는다고 당연한 거죠 그렇지만 런던에서 확인된 코로나 바이러스의 62%가 이 변이주에 대한 것이고 이 변이주는 네덜란드, 덴마크, 호주에서도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 런던과 그 주변에 이 변이주가 발견된 지역은 완전히 인구 이동을 금지하고 락다운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라든지 유럽 각국이 런던으로부터 들어오는 비행편을 중단시켰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해외 유입 환자가 30명 정도 전후로 발견되는데 어제도 기록을 보니까 영국에서 한 명이 입국자가 확인이 됐더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영국에서 들어오는 비행편에 대한 철저한 검역, 차단 이 변이주가 국내에 들어온다면 우리나라 지금 5일 연속 1,000명 나왔지 않습니까 계속 모니터를 해서 우리나라 인천공항에서도 영국에서 들어오는 비행편 입국자에서 이 변이주 유입을 차단하는 철저한 방역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하여튼 영국은 이 봉쇄를 연넌과 동남부 지역에 적용을 해서 크리스마스 동안 가족 상봉을 금지하고 그전에 허용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비필수 가게에 휴업하고 사람들은 집에 체류하고 식료품이나 약국이나 필수적인 쇼핑, 또 교회, 이런 종교시설 방문을 허용했다고 합니다 또 크리스마스 동안 다른 가족과 모이는 걸 막고 런던에서 다른 지역 가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영국은 한쪽에서는 백신 접종을 하고 있죠 바이저, 바이온텍 백신 현재 35만 명이 백신을 접종 완료했다고 합니다 영국의 리탈리아에서도 환자가 폭증이 되면서 12월, 24일, 1월 1일 동안 전국을 봉쇄 조치를 했고 한 가정의 손님을 두 명만까지 허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 독일도 1월까지 봉쇄 조치를 하고 독일은 크리스마스에 한해서 한 가족, 친척, 네인까지 초대 가능한 것도 있고 오스트리아도 12월 26일부터 봉쇄 들어가고 스웨덴이 그동안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지 않았었는데 공중교통기관에서는 탑승 시에 안면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습니다 이와 같이 유럽이 지금 신종변이주 출현에 또 긴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와를 경cuts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와를 경선에 이와를 하는 것 같은 경우는 아주 이런 기술의 반응을 하셔야 합니다 이럴을 지시로, 이 부분은 불만이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마시 vent을 지켜보보려고 합니다